아이고 좋은 날이다 여름이고 덥고 자 보자 보자 아래 3개를 한번 볼까 저 진호도 보이고 이수란아도 보이고 이사가 지나가는 아들도 많이 보이고 좋은 날이네 좋은 날 아 근데 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따 오줌 싸워도 될라나? 음... 한번 싸야겠다 뿌어! 우아... 와아 저 내 무기 데려가는거 봐라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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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에 왜 날라갔어 여기... 뭐야 왜 이래 뭐 뭐 뭐지 이거? 어 왜 안빠져 이거 왜 안빠져 이거 진호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우 비 많이 오네 아우 졸려 어 뭐야 어우 비 많이 치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유진아 너 웬일이냐 어 어 비 많이 오는건 알지 지금 어 야 비 육수를 많이 온다 어 우리집이 날라갔단 말이지 번개친거 같거든 뭐? 아니 뭐 대수롭진 않은데 집이 날라갔어 반토막이 연구실이? 어 어 어 어 야 니 또 연기하는거지 에이 번소리 자고 택고 알았어요 연구실 갈게 끊어 어 금방 갈게 아 아 얘네 뭐 비 오는건 범기 치는데 오래 아 가기 싫은데 아 노비선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야될거만 야 뭐야 야 유진아 어 야 뭐야 니네좀 다 뿌시냐 야 야 야 뭔일이야 몰라 감기걸린거같애 추워 아우 아 그러냐 저 뭐냐 근데 저거 저거라고 저 뭔데 아 니네 또 거짓말 치는거 전기충격 끼죠 아 야 여기 또 서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친구를 어 야 왜 밀어 빨리 봐봐 해봐 어 해봐 아 야 너 한번 해봐 너 뻥같거든 한번 해봐 으어어 어 어 진짜가 야 연기하지마 죽는다 다시 해봐 어 아 진짜 해봐 야 니 뭐걸수있어 야 이리와봐 그러면은 백억빵 아 일단 천억빵 가자 진짜냐 아니 내 연구실 그거 다줄게 연구 어 천억 안걸어 아니 연구 물품이다 연구실에 그러면 천억 어때 그래 해 어 진짜야 너 뽑히면 천억이다 그러면 연구실에 오빠 안 뽑힌다니까 야 뽑히면 천억이 연구실 그래 약속해라 오케이 아이씨 이게 어 야 야 역시 고라쟁이었어 이수야 야 어 뭐야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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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수야 어 내면 들어봐 너 이상해 왜그래 야 나 봐봐 어디갔어 나 망치를 드니까 빨라졌어 어 어 보여? 이 망치 뭐야? 야 니가 만든거야 이거?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 집단 말려가면서 연기를 하겠냐 아니 번개치면서 이 무게가 떨어진거야? 그렇다니까 야 이수야 이거 연구의 법을 경과해 연구.. 야 잠시만 이수야 어 뭐야 이수야 나 점프를 왜이래 이수야 어? 이수야 이수야 나 나 나 뭐야 난 이거 이렇게 직접 올라가야돼 어 야 야 방치 한 번 이들어가? 어 어 어 야 이묵이 뭐야 이수야 나 무서워 아 아파 야 설마 진짜 신이 존재하는건가? 어 근데 약간 이수야 똑같아서 떨어지대 어 진짜? 어 야 설마 그거 진짜 존재하는 자는 핑릉의 무기 아닐까? 핑릉? 야 그 어벤져스에서 핑릉 있잖아 망치 쓰면서 오 장담도 터러가겠다 가자 아 떠요 자동살라 안타도 빠르구만도 미소집 금방 가겠구마 어 잠시만 어 아이고 학교가 다시 세워졌네 내가 한 두번정도 부신걸로 알고있는데 어허 오화 오래간만에 한 번 또 부숴볼까? 어 간다 번개가 쳐라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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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도도도도도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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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뷰티 더 플라워 아 아 뷰티 더 플라워 아 어 이것이 나의 번개 핑리의 번개 어 근데 이거 설마 핑리가 설마 저 핑리가 존재한다면 이 무기를 가지러 올까? 그러면 내가 핑리를 부딪히고 내가 핑리가 된 것인가? 부잔데 핑드다 게임 끝이야 돈도 많고 부자에다가 철생겼고 그 다음에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어? 개우지구만 조그만 맞아 노비사 집을 부시러 가야지 호호 와 지자식 지금 내 무기 갖고 저리 장난치고 당기고 와 저 보통놈이 아니네 학교 폭파하고 와 저 뭐 거죠 와 근데 저 저 말썽쟁이가 어떻게 내 무기를 저렇게 들고 있을 수 있지? 아주 이상한 일인데 아 이거 이거 저 놔뒀다가 나 큰일 나겠다 내 가가지고 내 와 이거 가가지고 내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봐야겠다 가봐야겠다 딸라라라닸라라닸라라닸라닸라라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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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진호야 어딨니? 뭐야 진호야 야 야 야 니 여기 팔을 왜그러냐? 이때 우리잖아 야 이걸로 한대찾다가 팔이 부러져? 그만해 니도 와자마그럼 야 너가 말썽고랭긴거 잊은거 아니지? 자랑은 아니잖아 아 뭐 그렇긴한데 너 지금 나한테 대대는거냐? 다리가! 다리받고싶어? 다리 다리 날라가고싶냐고 그래 복종해 알았어? 뭐야 뭔소리야 어? 뭐야? 다시 누구세요? 저 하늘에서 딱 보고 있는데 이게 난 빅루인데 야 뭐야 빅루야? 야 빅루야 빅루야 빅루가 존재해 근데 어쩌라고요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 무기는? 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진성한 무기꺼고 장난치면 돼 안돼 저기요 어이가 없네 매트 손잡이를 왜 어이라고 하신지 아세요? 모멘트 그치 그것이 지금 내 기분이에요 매트 손잡이 이름이 어이거든요 그니까 이거나! 이즈야! 어 왜 팝콘 각인데 이거? 이 내 무기를 내한테 쓰고 어? 안떨게 무기가 이즈야! 이앗!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이제?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지 무기가 한통에 빅루가 진짜로 존재했던거였어 도망가야겠다 이 무기를 뺏길 수가 없어 여자 집이 숨어있어야지 뛰어봤자 벼룩이다 진호야 아이씨 안돼 흈 birthdays 또 그러냐 또 벌을 좀 봤쌈 아니하겠다 아 뭐야 vind uma 어 뭐야 어 moet 으그그그그그으어어어어어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진호야? 어? 뭐야이 난쟁이? 진호님! 진호 못봤어요 진호? 뭐야... 뭐야? 너 왜이렇게 높아? 너 왜그러네 생긴게 뭐야! 용형해봐 뭐야! 담아있어.. 어! 죄송합니다 제 모습 왜이래요 오 제발! 잘못됐어요! 돌려주세요 제발... 빈준이 제발이요 네! 마주생각 없어 돌아가 제발요 아 너는 지금 신을 농락하고 그랬어 다른 시동까지는 그리 살아봐요 찢찢찢찢 아니 이거 연필컷이잖아요 짜리멍땅하게 그래도 마주생각 없어 돌아가 내가 간다잉 가지 마세요 이스야 돌릴 수 있는 방법 알지 아니 있어도 알려주기 싫어 어 야 너 내가 천억 줄게 천억 어 어 그런걸 필요없는데 어 아 이 나쁜 놈 어차피가 흐흐흐흐흐흐 짜리멍장이 됐어 흐흐흐흐 잘가요 연필아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신의 무기 모드로 예 오늘 신인 핑루님 안녕하세요 예 토르를 핑루로 바꿨고요 하여튼 벌을 받아서 제가 이 모습으로 아마 자 다음 모드쇼키스도 이 모습일겁니다 벌을 받았거든요 핑루때문에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진란머리온 상황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심님 핑루님 유튜브 채도 좋아요 한번씩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뷰 뿅 뿅